NCT Artist of the Year at Circle Chart Music Awards 2022 축하드립니다 네, 피지컬 앨범 1분기 수상의 주인공은 NCT였으니 축하드리고요 NCT의 4번짜리 80만 단을 기록하며 피지컬 앨범 2번짜리를 반영해 가해진지 총 앨범 전세 전세계 30개 지역 1위 전세계 음방 네, 안녕하세요. NCT 도영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또한에는 habits에 대해서urderte 요 삶은 사실은 삶은